안녕하세요 아준이 입니다 오늘 조금 즉흥적인 나두를 할 겁니다 저는 보통 평일에 허북역에서 출퇴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5시 반에 출발하는 첫 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길역 이고요 위로선 환승하겠습니다 이곳은 공방을 보기 위해 4시 반에 출발합니다 이건 공방에 출발합니다 이곳은 공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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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평내 호평양입니다 바스 타고 내렸습니다 이제 맥둥란드로 갑니다 맥둥란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